2021년 12월 18일 스타트! 고우!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공포방송 계십니까? 인부들이.. 잠시만요 증폭기는 일단 온건 없다고 생각하시고 보십시오 눈이 오기 때문에 이렇게 밖으로 다 뚫려가지고 밖으로 돌아다녀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? 그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불편하시다가 그냥 들으세요 1곳마시대 계십니까...? 뚝뚝 뚝뚝 어? 바람직일까? 바람직일까? 계십니까? 뚱뚱아 파라기 고마워 아? 뚱뚱아 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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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여러분 방금 뭐라고 했어요? 여러분 소리 잘 들리죠? 소리 잘 들릅니까? 방금 전에 일이 와 그랬어요 지금 저 부르시는거에요? 이 건물에 대한..뭔가 그런거같아 와.. 깜짝이야.. 뭐야..? 뭘..? 와 도면.. 뭐야? 방금 뭐라 했어? 여러분 방금 들은 사람? 방금 뭐라 했어? 어? 잠깐만요..잠깐만요..하지 마세요.. 제가 갈게요 뭐야..? 혼자 가..뭐야.. 잠깐만.. 와..잠깐만.. 지금 방금 깨끗게요..잠깐만.. 뭐야..잠깐만..잠깐만.. 왜... Oxnit 뭐야? 그래서 뭐 비린내가 어떻게 났나? 그래서 뭐 비린내가 어떻게 났어? 거기보단 흑Et 흑 Butts 흑 짜 흑 Butts 흑 площад지 흑붙 흑붙 어디에 계세요? 피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피는 좀 모르겠어 필요하고 단정 짓기에는 조금 어렵지만 뭐..뭐라고요? 이제 그만..뭐라고요? 이제..뭐라고요? 잠깐만.. 방금 뭐라.. 그럼.. 너라도 빌려주라고? 빌려주라구요? 저를 빌려달라구요? 잠깐만요 왜 여기 떠나지 못하고 계시지? 그럼 혹시 여기서 이제.. 어떻게 여기 임부로 일하시다가 돌아가신 거예요? 혹시? 다들? 조금 얘기가 되는 줄 알았던 말은 나이가 45세.. 한 7분 정도 계시고 그래도 여기 계시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라도 이 자리를 양보해 주셔야죠 안 그렇겠습니까? 아..잠깐만요 다른 데로 왔어요 여기.. 다른 분들은 어디 계십니까? 와..뭐야 잠긴 데가 꽤나 많습니다 올라가긴 뭘 올라가 일단은.. 대화 자체가.. 45정도.. 그 연령대 분들 정도 되시겠죠? 그리고 여기서 돌아가신 게 맞는 것 같아요 일하시다가 한 7분 정도 계신 것 같고 잠깐만요.. 다시 한 번 가볼게요 이제 저 그만 가겠습니다 어르신들 저 이제 그만 갈게요 마지막 탕구의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아.. 너.. 나.. 나.. 안녕히 계십니까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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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